세 번째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인데요.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검찰 독재 청산론과 운동권 청산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공감한다가 높으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이시는데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8.6 운동권 청산론, 별도의 문항입니다. 이것에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공감한다는 의견이 51% 나왔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38%, 모른 무응답은 11%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논리적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 독재 청산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은지 물었을 때 공감한다는 의견은 58%,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35%로 나왔고 모른 무응답은 7%로 나와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검찰 독재 청산론이 국민적 공감들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그것은 포인트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조사에서 어쨌든 8.6 운동권 청산론도 50%를 넘는 공감들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김환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기자님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군장의 힘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8.6 운동권 청산론. 저는 사실 운동권의 정의를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했는가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감한다고 50% 넘었습니다만 검찰 독재 청산론이 58%. 이 정도면 굉장히 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구도는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권심판론과 검사들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가 심층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반영이니까 저는 검찰 독재 청산론의 비율이 높은 거는 이 선거의 구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운동권 청산론이 50%가 넘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잘한 거다.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층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권들이 선거에서 가장 말하자면 빚을 바랬던 게 한 세 가지 국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정치 국민의회를 창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대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도 이른바 시민사회나 외곽에 있던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고 이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가 약간 그랬고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 계열로 말하자면 운동권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선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들고 나와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뭔가 청산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게 실체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운동권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 조국 청산? 이렇게도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4선, 5선 의원 중에서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민단체? 문상렬 대통령이 얘기했던 보조금을 많이 먹는 그런 단체들?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50% 넘는 사람이 운동권 청산론에 공감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게 의미한 거네요? 어떤 조사들에서는 또 수치가 좀 낮아져서 40%인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40% 넘고 어떤 건 50% 되는데 이게 원래는 여당은 전통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강화적인 프레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국정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하는 경우에 너무 수세적이니까 성공하기가 좀 이기기 힘들어요. 이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공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도 특이하게 그다음에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8.6운동권 청산론을 내서 공감을 얻는 것인데 아마도 우리 김완기 전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처음에는 보수층들이 너무 사실은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60%대 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결집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떤 전략관이나 당 지도부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 보수층들을 먼저 결집하는 게 1단계. 그다음에 중도층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수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보수층들은 사실은 저쪽 상대방과 우리 이렇게 해서 싸우겠다고 하면 결집이 수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내세웠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과연 관건은 중도층이라든가 또 정치에 관심이 낮은 분들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집용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의미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죠.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원래 민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고 당연히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를 바탕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맞는 문법인데 한동훈 변장이 들어오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몰아주세요 이러기에는 국정적으로 너무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 프레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바꾼 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략적으로 말려들지 말고 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임정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의 공간위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서 이 프레임이 작동하게 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늘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님 이 사안이 아마 총선 출마 또는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발표가 되겠죠? 정치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신당을 창당해서 비례 후보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신당을 창당해서 오늘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이라든지 지역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서 만드는 유성장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당 구조라든지 정치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좌표가 어디다 이거를 좀 밝혀줘야 후에 스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이후에 발언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좌표를 찍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고민들 있을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핍박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공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선거에서는 중도층들을 어쨌든 성향층들을 득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지층만 흡수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도층들 또 정치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도 대거 투표장에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결정지는 추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정당을 별도로 상당을 해서 비례로 후보를 나왔다. 그것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통합형 비례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이탈되는 것은 그 안에서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캠페인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공간에서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보수층들은 더 결집이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